진짜 작두야? 작두죄를 겁나게 잘해서 작두죄 저게 들을 테니깨 좀 가져가셔 전집 조폼 아니요? 지상천지 견둔니한테 그것이 뭔 소리다요? 작두야! 강렬하면서도 그런 이미지로 많이 거의 하시다가 이번에 아주 완전히 180도 다른 면모로 변신을 하게 되셨는데 형사나 검사 캐릭터는 남자 배우들한테는 숙명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드라마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요 이 오작도라는 캐릭터한테 매력을 느꼈어요 사실은 내본을 보면서 근래에 보기 힘든 캐릭터라고 느꼈습니다 사투리는 전라도 사투리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저한테 배웠는데 초반에 굉장히 구수하고 정감이 넘치더라고요 만약에 실제로 데릴 남편 제한테 받으신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예전에는 사실 데릴 남편이라는 말은 저희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데릴 사위 예전에 노동력을 필요하니까 근데 아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쁠 거 없을 것 같아요 밥도 주고 돈도 주고 심지어 카드도 주고 부카 부카 부인카드도 주고 청소만 좀 깨끗이 하고 밥이요? 밥도 좀 하고 그냥 좀 안전하게 지켜주면 되는 나쁠 거 없지 않을까요? 진짜 남편 말고 데릴 남편 얼마 얼마인데요? 나한테 와요 진짜 저거 안전하게 지켜주면 되는 제가 재확인하실 수 없나요? 그냥